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어 이게 톤이 안 되네요 이게 레이싱 드랍 레이싱 드랍 겁나 가지고 그랬어 겁나 레이싱 드랍 알았쓰 너무 빠르면 소주제옥 타면 꽂혀요 여기 있으면 전 여기서 앞길 주단 말이야 레이싱으로 보면 이렇게 넘길 때는 어 저는 김민석이고 자전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잘 타진 않는데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호가 민석이 형보단 못 타지만 그래서 자전거를 사랑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나나 좀 찍어줘요 아 저거 좀 바꾸게 프로필사진 좀 어 잘한다 아 미래의 콩나무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방 안 다쳤니? 네 괜찮습니다 아 사놓으니까 어떠세요? 아 너무 힘듭니다 아 3부 이상 끌고 3부 이상 끌고 안 힘들어요? 영상이랑 다르네요 영상이랑 다르네요 영상이랑 다르네요 영상이랑 달라요? 영상은 다운 위주로 찍어서 그래 아 어떻습니까?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? 아 힘들어요? 다 왔습니다 출발 출발 야 미래 잘 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시아 여쭤리 메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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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만 차있다 맵쪽 이런 데 가는 것도 힘드냐? 네,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, 이거 못 올라가는 거야? 이거 왜? 이거 길은 힘들거든요 이것도 힘들어요? 네 아유, 형님 아유, 아유 오 불안 불안 감사합니다 아, 우리 꼬맹이들 잘 타네 강점 야, 여기 없네 강점 괜찮아, 타 진짜 저기로 다 닿아야 돼 잘하는 사람은 우리야, 다 배우면 아, 여기 막 타는 동아래야, 여기 아, 여기 막 타는 동아래야, 여기 아, 진짜 천재가 뭐 살랑 누나 제일 잘 타 그러니까 야세는 제일 좋아 아, 이렇게 타야 돼 다른, 다른 멤버들이랑 틀리대요 어, 쟤네 잘 타 니 꼭지 내려! 금방 배워져 무게 점심도 깨지고 이게 발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 왜, 왜 또 왜, 왜 얼굴 안 찍었잖아요 양말 찍는 건데 어우, 낫다 오, 탄다 어우, 잘 타 멀리 보셔야 돼 멀리 보셔야 돼 자, 꺼, 꺼 와, 창백네 와, 창백네 아, 좋았어 오오 일어나야 돼, 일어나야 돼 와, 위험했다 야, 야, 주묘야, 살살 타라니까 이제 컴퓨, 알 수 있을지 한 번 주세요 당연하지 아프셔야 돼 그냥 몸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나와야지 야, 너 저기 민석이 너 탈 거냐? 타지마, 위에서 타, 위에서 천천히, 천천히 속도 내, 속도 내, 속다는 잘못하면 여기 자, 더 타실 불 없으면 이동합니다 이룰으로 타드신 거예요? 어,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앉았다가 일어나고 일어나야지 일어나고 오케이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발로 걷히면서 일어나고 얘가 빨딱 서가지고 화이팅! 앉아! 그렇지 정당이 기록됐다 다운! 그렇지 뒷바퀴가 먼저 올라갈 수도 뒤가 뜰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앞바퀴가 먼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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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서 잘했어 자 이게 콘이 이게 레이싱 드랍이라고 네 그렇네 오우 레이싱 드랍 겁나는 레이싱 드랍 위험했어? 태셔도 돼요 소주맛 들레라고? 네 알았쓰 너무 빠르면 승부지 못하면 꽂혀요 그러니까 이야 깜짝 놀랬다 와 빨리 가 튀어 맛있어 맛있어 오우 세게 떴어 저 형님이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 영상 보니까 여름 뭐가 잘못됐어요? 레이싱인데 레이싱인데 여기가 이 형이 여기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앞길을 뒀단 말이야 근데 레이싱으로 보면 이렇게 넘길 때는 조금 더 앞에서 해야지 그 랜딩면이 이런 드랍땐 있죠 랜딩면이 앞바퀴로 딱 착지해가지고 랜딩면에 딱 맞게 떨어져요 오우 해박한 지금 몇 개를 탔다고요? 네? 몇 개를 타셨다고요? 3개월 오우 빨라 빨라 애들 민선이 잘 탔어 가볍게 탔어 가볍게 탔어 가볍게 탔어 가볍게 탔어 고맙게 탔어 고맙게 탔어 고맙게 탔어 뭐 ậy 보좌 가 ия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